뭐야? 정전인가? 그거 어딨지? 그거... 아휴... 광산에서 쓰던 헬멧이 있어서 다행이군 여보! 틸리! 챠비! 다들 괜찮아? 다들 무서워서 꼼짝도 못 타고 있나봐 용감한 내가 가족들을 어둠 속에서 구출하겠어 걱정마 아빠가 간다 여보 내가 왔어 여보? 여보 뭐하고 있어? 한계에 도전하고 있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직 본능만으로 만드는 겁깃 물렁한 거 한 주먹 말랑한 것도 한 주먹 정말 멋진데 여보 미안 차비부터 구하고 올게 차비 이제 안심하렴 아빠가 왔다 차비? 이게 뭐야 차비 찾았다 차비 괜찮니? 아빠 차비는 어디 간 거지? 차비? 거기 있었구나 아냐서 이제 틸리를 쳐주러 가볼까 틸리? 틸리 여기 있니? 불 끄세요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친구들? 네 친구들 친구들은 아직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박대요 불 꺼 밝아 아무것도 안 보여 불 꺼 이런 니들아 다음에 또 놀러와 다들 식사하러 오세요 네 엄마 틸리야 아빠도 오시라고 해야지 너무 놀래키지 말고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나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bu